어디냐 메르치에요 메르치 메르치 암 주요 치료비를 대신할 2대 주요 치료비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농협생명도 출시가 되었는데 농협생명 2회의 메르치도 2대 치료비가 출시가 되었네요 암 주요 치료비를 대신할 뇌 심장 끝판왕 담보가 출시가 되었어요 4세대 2대 주요 치료비죠 1세대는 뇌혈증 급성 2세대는 뇌혈관 허혈성 3세대는 심장질환과 부정매 I49죠 4세대는 통합 뇌심 2대 주요 치료비 면책감액기원 1억 2천5백만원까지 뇌심장치료비가 일반 병원은 1억 유안병원은 2천5백만원까지 2대 주요 치료비 출시로 모든 병원이 다 보장이 돼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한반병원 유안병원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2대의 모든 치료비는 다 보장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치료, 수술, 시술, 재활비, 통원비, 입원비, 이송비, 신경 물리치료비 최저 단돈 만원으로 간편 비행시정도 만원대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암 주요 치료비보다는 흔하지는 않는 일이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2대 주요 치료비에요 신담보, 일반 병원 1억 유안병원 2천5백만원 그래서 건강체 그리고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는 1억 2천5백만원 타단은 아예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더 넓고 더 큰 2대 주요 치료비죠 그래서 모든 병원 다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한반병원, 유안병원 모두 가능합니다 2대 모든 치료비가 다 보장이 되고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이런 모두가 가입이 됩니다 더 넓고 2대 주요 치료비죠 최저 만원 40대 비행시정 9천원도 가입이 돼요 남성 9천원, 여성 8천원, 50세 비행시정도 단돈 만원대 초반으로 가입이 되고요 더 넓어진 그래서 농협생명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암진단비처럼 2대 주요 치료비도 1억 2천 5백만원 만원으로 업셀링 가능하고 만성질환, 가족력이 있는 고객, 2대 업계 한도 꽉 차신 분들 2대 진단비나 수술비가 부족하신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만원에서 2만원대로 상품은 조우지니까 보험금만 잘 나오면 되겠죠? 메리치아 상품만 잘 나오면 돼 자 암 준비 끝냈으면 뇌신 공백 채우기에요 암, 진단비, 수술비, 검사비, 항암방사선, 표저, 입통원까지 뇌신 보장도 진단비, 수술비, 입통원, 턱없이 부족한 공백도 2대 주요 치료비도 1억 2천 5백만원 가입이 되고요 가입 후 조기 사고 발생이 급증이 되는데 바로 보장, 실제, 이틀만의 협심증, 물론 조사가 나갔겠죠 하지만 고지사에 위반한 게 없으니까 다 보험금을, 내동맥류, 10살 만에 백혈병 이 모든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로 감액, 면책 삭제가 됐고요 첫날부터 바로 보장, 그래서 암, 표저, 항암, 암주, 치료비 면책 감액 없이 100% 그래서 이대 진단비와 수술비, 산정튼내, 혈정용의 치료비 간병인도 면책 감액기 없이 보장이 됩니다 사나바바님, 농협손보는 이제 13살도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 가입이 가능해요 삼태노, 뇌심 질환도 바로 보장 언니가 A사로 가입해서 7만에 협심증 진단받고 치료했는데 보험금 반밖에 안 나왔어요 저도 곧 건강검진 불안한데 그래서 이 모두가 이제 면책 감액 없이 이게 좀 있으면 9월달 10월달 가을이다 보니까 또 건강검진 시즌이죠 면책 감액 없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만 주는 타사보다 100% 준 게 낫겠죠? 자 오테노 인수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담보호 정격 시행이 되고 있고요 표준보다 부담보도 인수가 가능해요 6년부터 10년 일단 51개지만 오실기계 플러스 라색, 라식, 장기기증, 수수비, 14일 미만, 경증상해사고, 입원령 이런 거 있어도 가능합니다 감액 면책 삭제, 오늘 가입하고 바로 반값이 아니고 간병인, 바로 되죠? 그리고 면책 감액 기한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싸요 타사보다 간편히 저렴하다 표준형은 DB가 좀 더 저렴합니다 자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이에요 30종 통화암진단비, 일반암, 전이암 모두 가능하고요 원발암, 전이암, 대장암 이 모두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전이암도 유사암, 갑상선, 전이암, 림프저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면책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타사는 안되지만 자 암치로도 최강 또또함이에요 원발, 전이 모두가 보장이 되고 항암, 통환만 해도 납병동, 입원시, 하루만에 30만원 통합도 30종까지 되고 일단 제진단비도 2억 5천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심상해보험도 출시가 되는데요 일단 경증, 연간 타사는 1회지만 어우 좋네요 연간 5회까지 무사고 축하금도 타사는 없지만 매년 무사고시에 축하금을 지급해준다 그래서 발목 접질려서 염자 진단받고 다친 곳도 계속 다쳐요 매치는 연간 5회로 1회가 아닌 5회까지 비용담보 선지금도 교사처, DB처럼 선지급이 되죠 그리고 병원사도 50%에서 70% 선지급이 먼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역시 교사처, 교통사고 처리 전금, 병원사 선지금비, 벌금 거의 다 100%로 선지급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추석 전에 운전자 비용, 선지급, 경증 이런 부분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뿌옇게 보인다 정상시야와 흐리고 백내장 백내장 진단비 지금 40세까지 200만원 아까 KB도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한번 백내장 혼합설계 뭐 3, 4개 가입해서 백내장 진단비 천만원 요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명절 주부라면 매년 피해갈 수 없는 어무디 어무디로 간병인 15만원 유안병 5만원 강간통 7만원 거기다가 디스크 200만원까지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강아지 고양이의 패실비 패퍼미트 보장은 크고 21% 싸다 그래서 한도는 1이 250만원 연간이 2천만원 피부술계고 구강 발치, 스켈링 아포퀼 피부약이죠 이런 거 모두가 이제 구성이 가능하고요 업계 유일하게 자동청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타사보다 매우 매우 저렴하다 네 아파트 임대빌라도 한 증권으로 2주택 2만원으로 안심플랜 화재, 누수 가전 태풍 모두가 가능하고요 내가 사는 아파트도 이 모두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